오 기대된다 가볼까? 예쁘다 예쁘다 몸매가 벨리 몸매야 네 벨리 좀 최적화 얘기했죠 나 그래서 힙도 있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벨리 처음 하시는 거예요? 그쵸 제가 보기는 되게 많이 봤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건 처음이에요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저도 그럼 해볼까요? 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건너가서 뭐 포즈? 포즈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배운 거 아니야? 랭 건너가고 오른 셋 넷 랭 건너가고 엔 포즈 그릇어 1,2,3,4 1,2,3,4 1,2,3,4 엔 포즈 엔 포즈 메이트 4,4,4,5,4 헉 스테이 헉 우유 아 예쁘다 아 무대가 쌤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따로 배워볼게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면 너무 재밌어 너무 좋다 되게 잘 어울려서 그때도 완전 배웠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하나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쌤 수고하셨습니다